여러분, 건나온 김혜영 선수와 함께 이익을 조언을 주장을 해서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딸을 키운 아빠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아, 장장님이 건나온 언니와 함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나온이 좀 연장이에요. 그 말하기가 좀 어려운 엄마가 이래요. 이게 몇살이래요? 다섯살, 건나온이 다섯살. 이대호 선수와 함께 선수를 선택해 주실 바랍니다. 만약 이대호 선수는 이대호 선수를 선택할까요? 그분을 선택할까요? 아, 잘생겼다, 이대호 선수 선택해 주십시오.